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친구들이, 굉장히 오래된 친구들이 있는데요. 친해진 것 자체가 의심하고, 그럼에도 믿고, 또 싸우기도 하고, 욕도 하고 그러면 그런 둘 사이에 드라마가 있으면서 다져진 관계여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성격상 저랑 제 친구들은 의심이 들면 바로 물어봐요, 꽁하지는 않아요. 너 내 거 훔쳐갔니? 이러면서, 훔쳐갔으면 조용히 갖다 놓고요. 안 훔쳐갔으면 아니라고 화내고. 그냥 되게 편한 관계예요, 저는. 어떤 의리가 있으니, 의리가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, 의리가 있으니까 묻고 넘어가야지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, 오히려 야, 우리 의리 있으면 그냥 다 까발리자 이런 타입이라서, 친구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고 있습니다. 저는 사실 그렇게 살면서 심도 깊게 생각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요. 의심하고 의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사실 잘 그러면서 살지 않았어요. 옆에 있는 친구들이 좋고요. 그냥 고맙고, 단순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 위, 네.